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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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이 와 빵빵빵 언니콕피 아 뚜이 와 역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어요 아 아 매니저 언니가 아주 여행가는 콘셉트로 이렇게 해 아니 내가 기차가 8호차라고 했는데 이 언니가 바로 홈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여기 내 친구 가게에요 이 가게의 주인은 이 동그라미를 넘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매끈매끈한데 나는 왜 이렇게 뽕뽕뽕뽕 뚫렸어 안녕하세요 동그라미가 아니고 동그라미가 아니고 마카롱 뽀크 같지 않아 이거 왜 이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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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안녕하세요 재밌는데 마카롱 만들고 있어요 식사 타임 식사 타임 네 아 네 팬사인회를 하고 오 집에 왔습니다 음 음 팬사인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끝났어요 어 인사를 그러니까 전화를 하다가 이게 팬사인회 영상통화를 하다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끊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한 판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된다며 자기가 한 판은 하겠다며 한 판은 하다보니까 끝 끝났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끝이 났어요 이제 다시 서울로 가야합니다 인사해줘 빨리 손으로 vídeo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